우리 웬지 씨가 한 번 립싱크를 도전 좀 해볼까요? 이 모양이 어떻게 다 들었지? 잘해! 오! 하나, 둘 다! 하나, 둘, 셋 그가 제일 잘하네! 난 1번, 둘, 셋 그런 거? 할 거 아니야? 같은 거? Like tomorrow doesn't exist Like it doesn't exist 근데 웬디가 불렀는데? 이세컨 나온 연예인분 중에서 립시크 대상 립시크 대상 립시크 대상